파랜 날! 들었으면 약간 깃파랜 날 이렇게 너무 지나가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이게 상자가 될 거면 싱코페이션을 하면은 발음을 그냥 4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눕 눕 눕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? 발음의 문제가 아니고 리듬 자체가 랜 랜 랜 랜 너무 안 어울리니까 안녕 섹시 나를 promises 랜 전 또 나여 강연살자 흥둥이를 들으면 좋겠다 한이 있어요 한이 있네 왼칭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웃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나와서 바로 이렇게 오해 하지마 흥둥이를 좀 썼다 갑자기 집중을 확 하시는 거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오늘 잠을 많이 주무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일한다고 4시에 잤어 처음에 잤어 아 진짜요? 네, 일속은 시발이의 환원에 너와 단라약을 사랑해 날씨가 더하기 바짝 놀랐어 우리의 기도 이 소금 시발이의 환원에 우리 모두 사랑하라 그 심리 달래 그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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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놀로 찾아오시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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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